안녕하세요. 죽지랑TV입니다. 오늘 방문지는 1년에 한 번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. 오직 부처님 오신 나라만 개방되는 수도자의 사찰.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 동암사 안으로 걸어갑니다. 봉암산은 희양산에 위치해 있는 통일신라떼 장소입니다. 지난 편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체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희양산 봉암사 뒤쪽에는 봉황문이라고 쓰여있습니다. 봉암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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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애보살 좌상을 보러 가겠습니다. 현재 경북 유형문화재 제 1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가공을 거치지 않은 말 그대로의 오솔길입니다. 거의 다 왔습니다. 바위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고 해서 두드려 보시는 것 같습니다. 바위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. 많은 글자들이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. 침류경 용초동산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. 남홀로 마애보살 배웅보전 바위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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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신각 바위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. 바위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. 바위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. 신라 최치현 선생의 사산비문 중 하나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. 보물재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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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종각입니다.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